안녕하세요. 2022 대입전형의 특징과 대비로 찾아뵌 울산진학정보센터 명강사 범서고등학교 명숙자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파트를 준비했는데요.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 권역별 특징, 전형 유형별 특징 및 대비방안 그리고 이를 활용한 대입설계 이렇게 4가지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은 대교협의 발표자료와 기타 중요한 자료들을 묶어서 한 6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인원의 대폭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인원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다음 자료에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이렇게 그대로 기조가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른기회전형에서 모집인원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균등과 지역인재전형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능이 선택과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겪는 변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자소서, 추천서 그리고 정시 비율 등의 변화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대가 확보 과정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연계열은 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요. 이 여섯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여섯 가지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 2022 대입 전형이 크게 정말로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많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첫 번째다. 이런 저의 느낌이 들던데 많다라는 건 변화의 전형들이 폭이 좀 많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시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의 특징들을 잘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의 변화라는 건 제가 이제 표로 2016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대입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원으로 보면 정신모집에서 붉은색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4천 명 정도 늘어났는데 뭐 그것이 어떤 크게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 모집인원에서는 약 900명 정도만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원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 고3 학생들의 재적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45만 명 정도로 올해 졸업한 2021학년 대입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우리 고2 학생들 그리고 고1 학생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요. 모두가 다 같이 알아야 될 사항은 사실은 4년제 모집과 전문대 모집을 합하면 전체 모집인원이 5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재적 인원수보다 전체 모집인원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N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수능에서 보면 약 13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 지역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인원 변화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2022학년 대입을 하고 있지만 2023학년 대입인 경우에는 올해 2021년 4월에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전문대의 4년제 모집인원 수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니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의 변화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2022를 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 2020년에 추가 모집 인원수를 많이 모집한 대학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2021학년도 거 작년 거 갖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21학년도 추가 모집은 사실 오늘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때는 대학별로 발표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재작년 자료라고 봐야 될 건데 2020학년도 추가 모집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인원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각 대학에서 추가 모집으로 100명 단위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그래도 우리 거점 대학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00단 이상 넘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많은 차이를 지역의 대학들과의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 짚어드리고 싶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냐.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 학생부 위주의 종합 이 두 개를 합했더니 86%, 약 87% 정도 되죠. 그러면 정시는 어떨까 봤더니 수능 위주로 단일 전형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렇게 약 90% 정도. 그래서 실기, 실적 뭐 이런 것들을 빼고 그리고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을 빼고 났더니 수시에서는 확실히 학생부 위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기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특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고른기회 전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022 데이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고른기회 전형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습니다. 밑에 빨간 표를 보시면 이 안에 고른기회 전형이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가보험부터 시작해서 농어촌, 기초생활. 제가 한번 다양하게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비해서 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지역인재 전형은 따로 떼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는 이런 고른기회 전형에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지역에 있다면, 지방에 있다면,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는다면 어느 지역에 있던지 간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어촌 전형도 정원내와 정원외로 들어간다는 거 하고 여기 쭉 보시면 다양한 전형들을 우리가 다 고른기회 전형에 넣어요. 다문화, 지역센터 아동, 민주화 자녀, 군인 소방, 공무원 자녀까지 있고요. 독립유공장, 다자녀는 그동안 세 자녀, 네 자녀까지로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모집유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른기회 전형 안에 지역인재 전형이 갖는 의미를 제가 퍼센트로 한번 대기업에서 발표된 자료를 따라가 봤더니 올해는 92개 대학이고요. 모집정원은 약 2만 명.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수시에서 6%의 퍼센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이 갖는 특징은 실제로는 지방대 육성법 정책에 따라서 지역의 그 인재들을 수도권으로 뺏기지 마라. 이래서 만들어진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1 대입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았으나 올해부터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변화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수도권 대학을 몇 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여기 뽑습니다. 건국대부터 최종대까지 가나다 순서로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들은 실제로 학생부 교과로만 뽑지 않고 서류가 들어간다거나 고려대, 동국대처럼 서류 40% 그리고 서울대처럼 학종 형태로 뽑는 그런 학추가 있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나머지 이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그 각 대학들이 어떤 교과를 반영하는지를 준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 석차 등급이 나오는 일반 선택과목, 공통과목이 다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경희대처럼 인문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과목마다, 계열마다 좀 다른 과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이 대부분 걸려 있고요. 또 진로선택과목은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위 두 과목 또는 세 과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법은 정성평가냐 등급별 반영하냐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모집 요강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대학도 한번 볼까요? 숙명여대부터 홍익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연세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종의 의미가 조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세대는 면접이 40%, 이화여대는 면접이 20%,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고 좀 추가로 들어간다면 출결이나 봉사점수 이 정도가 들어가니까 서류를 보고 따로 뽑지는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 수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수능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싶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나 올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과목들이 선택과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교시 국어를 보면 상대평가인화, 여기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법과 장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이 두 개 중에서 선택과목 11문항이 들어가서 실제 45문항을 구성하게 되고요. 수학도 상대평가인데 우리가 그동안은 수능 이러면 수학 가나 이게 머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확통, 미적분, 기아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하고요. 앞에 따로 이제 제가 뒤에 자료를 준비했지만 자연과학계열에서는 미적분과 기아만을 선택해야지 자격을 주는 그런 대학들이 따로 있으므로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는 작년과 똑같이 절대평가, 한국사도 작년과 똑같이 절대평가이고요. 탐구과목이 2022 대입에서 바뀐 내용은 기본적으로 선택과목을 두 개를 만약 한다면 사탐 9개와 과탐 8개 중에서 문익과 상관없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탐에서 하나, 과탐에서 하나 이게 올해부터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요 또한 상대평가로 1에서 9등급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가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과학계열에서 또는 공학계열에서 미적분이나 기아를 선택하는 대학은 발표된 것에 따르면 56개 대학이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대학들이 우리 친구들이나 모두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로 가려고 한 경우에는 이렇게 미적분이나 기아 둘 중에 하나에서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탐구에서도 탐구 과목을 사회는 안 돼, 과학만 들어야 되라고 발표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경북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영남대, 울산대도 그렇고요. 인재대 이렇게 대학마다 과학탐구 과목을 이렇게 기본으로 건 대학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특징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말 이번에 저도 이 숫자를 보고 저거 한 세 번 정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 이렇게까지 많이 줄었어? 라고 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인원이 2018학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55만 명이 실제 재수생 포함해서 수능 응시를 했고요. 이거는 수능 지원한 학생이 아니라 실제 수능을 응시한 학생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능 지원사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 실제 응시 인원인데요. 2019학년도에 53만 명, 2020학년도에 53만 명에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우리 2021학년도에서는 41만 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감을 한번 그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봤더니 2021학년도에는 약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재학생의 인구가 감소한 약 6만여 명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작년에 재학생 인원수만. 그런데 그거의 영향과 또 코로나 영향으로 굳이 내가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면 굳이 아이들이 가지 않았을까? 안 갔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줄어들었고요.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잘 극복이 된다면 코로나 영향은 좀 줄어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이 사탐 과목을 뭐를 선택해야 될까? 과탐을 뭐를 선택해야 될까? 할 때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제가 밑에 이런 말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인원수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생활과 윤리가 12만 9천 명 정도, 사회문화가 12만 4천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에 사탐 과목을 선택한다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해야 될까? 응시생이 많은 과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 전공에 필요하니까 지금 먼저 공부할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3학년 내신에 포함되니까 내신도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갈까? 여러 가지 준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탐을 선택할 때는 수능 인원수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꼭 수능 인원수를 보고 골라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자료로 준비했고요. 과탐 인원도 한번 같이 봅시다. 지구과학이 11만 6천 명, 생명과학이 11만 7천 명 정도 되고요. 과탐에서는 아까 사탐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선택 기준을 잡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물화생지, 4과목이 있다면 1으로 할 것이냐, 2로 할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과탐 2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의대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냥 과탐 1으로 갈 것인가도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대가 확보 과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과탐 2로 가지 않고 과탐 1에서 내가 머무를까? 이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시에서 이번에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의 가중치를 좀 부여하기도 하는데 결국 어떤 대학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100분위만 가지고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시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꼭 정시 모집 요강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EBS 수능 연계율이 올해부터는 50%로 줄어든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번째 특징인데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올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가 자기소개서, 여기 자기소개서가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서울대조차도 모두 폐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몇 개 대학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썼었는데 올해는 교사의 추천서 없이 교사 추천서가 모두 모든 학교가 폐지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가 작년부터 면접과 그리고 서류평가에서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올해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6개 대학을 교육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이 조금 너네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수능이 공정할 수 있어. 그래서 수능의 비율을 좀 높여봐라고 했었고요. 그런 권고에 따라서 2022학년도부터 조기에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40%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능 비율을 굉장히 많이 올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물론 서울, 수도권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은 좀 축소된 면이 있고요. 적성전형, 여기 밑에 보시면 적성전형은 올해부터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된 전형이 논술로 좀 올라와 버려서 3개 정도 대학은 논술전형으로 실시한다? 그 정도의 차이점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고른교회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이 좀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잠깐 아까 화면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자소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시면 그동안은 공통문항이 세 문항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공통문항을 1번에 보시면 고교 재학 기간 중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1500자. 그리고 2번 항목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인데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 리더십, 협동심, 인성 이런 측면으로 2번 항목을 써주라. 그리고 마지막 3번 항목이 대학에 따라서 2021학년도와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 책 3권 아니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러나 이 진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진로계획이 뭐냐. 학업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자율 문항이 있는 대학이라면 3번 문항에서 1000자에서 또는 1500자에서 800자로 줄어든 이렇게 자소서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실제로는 자소서가 없는 대학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보시면 여기 고려대를 필두로 해서 많은 대학들이 자소서를 없앴고요. 그리고 경상권에서도 부산대를 필두로 해서 동화대 그리고 울산대 의외권 제외입니다. 영남대까지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자소서가 있는 대학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 건국대부터 중앙대까지 이 정도의 대학만 자소서가 살아있고 나머지 대학은 자소서가 많이 없어졌다가 2022 대입전형의 또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인데요. 약대가 학부과정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자연계열이나 또는 공학계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일까를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표 앞에는 제주대까지 지역별로 한번 묶어 봤고요. 수시에서 뽑는 인원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이제 교과로 또는 종합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뽑는데요.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면 수시에서 전체적으로 826명, 정시에서 647명,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411명, 지역인재전형을 포함해서 163명 정도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이 대부분 적용이 되는데요. 동국대 일상캠만 적용이 되지 않고 숙명여대는 좀 늦게 발표했기 때문에 최저학력이 아직 제가 다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에 꼭 모집 요강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61명, 논술전형으로 54명,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측면이 있어서 최저학력이 여기 보시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약대 지원을 바란다면 최저학력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 하나 더. 대구, 경북 지역, 부울경 지역, 그리고 충청권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울경 지역의 지역인재전형입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는 교과전형의 비율이 높습니다. 표로 보시면 보이시죠?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총 16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울경 지역은 3개 대학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타지역의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죠. 그리고 수능 대비가 많이 있어야 되고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명을 선발하는 것, 그것이 특징이 있고요.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학생들이 아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약대를 꼭 지원하고 싶어. 그런데 최저가 약간 딸막딸막해.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아마 경상대를 일단 지원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혹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시에서 농어촌 전형으로 40명 정도를 약대해서 선발합니다. 이것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특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 권역별, 지역별 특징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권역별은 어떤 특징이 있을지 세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도권 첫 번째, 그러니까 수도권의 최상위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수도권 1권역,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파란색은 사실은 수능 최저가 중요해서 수능 최저가 있거나 아니면 정시에서 수능의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리고 어깨점 표시가 있는 것, 교과 전형에서 또 보이시죠? 또는 서울대의 직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 이 표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최상위권 대학의 수도권 1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 총 인원이 18,685명이었는데 수시가 최저학력으로 수능에 영향을 주는 것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보면 66.1%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정시의 영향이 굉장히 수능에서 수능이 주는 영향이 수시와 정시에서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과 정말 달라진 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내신이 어느 정도 이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1점 초반대, 중반대 물론 학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과에 따라서는 1점 후반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과에서 적용되는 걸 살펴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거 하는 한국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교과 전형에서 그리고 전과목의 석차 등급 모두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나는 내신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학생부 교과 중심형으로 준비를 하겠어라고 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사실은 내신만으로 준비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능 최저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더불어서 학추 전형으로 6개를 다 내가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친구들은 끝까지 학교 생활 설계로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적으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도 마지막까지는 교과 전형에 더 많은 학추가 들어가 있으므로 내신 성적의 석차를 끝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과목이 3학년 1학기에 많이 없다는 거 선생님 알아요. 그래서 많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계열이나 경상계열을 선택한 친구들은 사회과목과 그리고 국어수학, 영어에서 한 두세 개 정도 그래서 고등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공학계열로 선택한 친구들은 과학을 선택했다면 과탐2과목이 대부분 고3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진로선택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석차등급이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되지 않는 과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교과의 성적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능 중심형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시 올인형이야. 그래서 나는 학교 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사실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저는 질문을 하죠. 그래? 너의 플랜 A는 정시야. 그러면 너의 플랜 B는 뭐니?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저 플랜 B요? 어? 전 수시는 일단 안 쓴 건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플랜 B는 정말 나쁜 말이지만 재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 재학생들한테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너한테도 수시 6개의 티켓이 있으니 그중에서 의학계열이든 약학계열이든 최저학력이 높은 것 정시를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논술을 이 친구가 실제 학업 역량이 내신 성적이 아닙니다.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 이제 논술 전형까지 준비해서 수시에서도 지원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수도권 1권역 마치고요. 수도권 2권역 한번 가볼까요? 건국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제가 울산 지역을 또 많이 살펴보니까 서울 지역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대학의 입장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홍익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대, 세종대 이렇게까지 넣어서 이제 한번 내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시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수능 최저가 걸려서 수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또 아까 수도권 1권역처럼 똑같이 어깨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 추천 전용으로 선발하는 그런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2권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인원은 4만 명 정도 되더라. 그리고 수능의 중요성이 수시에서도 있으므로 이것을 퍼센트를 한번 내봤더니 수도권 1권역은 66% 정도였지만 수도권 2권역도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수능이 주는 영향이 한 60% 정도 돼서 이런 것들도 한번 설계를 할 때 꼭 참고해 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용이 학종에서 학생부 교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학출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여기 표에 보는 것처럼 건국대부터 세종대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저학력이 걸려 있어요. 2개 합이 5 또는 2개 합이 7 정도. 그리고 과목도 학생부 교과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부 과목이냐 전체 석차가 나오는 모든 과목이냐 대학마다 다르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중심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장 추천 전용을 받을 때 나는 학생부 교과만 준비했어 라고 한다면 의외로 여러분들 이전에도 2021학년도에도 2020학년도에도 학생부 교과 전용은 의외로 내신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도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교과만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님으로 이 교과 중심 친구들은 학교 생활 설계로 끝까지 학종을 준비를 병행할 것을 선생님은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학종 중심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세부능력특기 사항이나 그리고 3학년 일반 선택 과목의 성적을 끝까지 챙겨 보시길 똑같이 수도권의 일권역과 똑같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수능형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지원의 기회, 합격의 기회가 수능을 준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거의 40% 육박하는 정시 비율을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5%에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많게는 45% 또는 50%까지 정시 비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N수생, 재수생이든 3수생이든 N수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수능을 한 번 쳐본, 시험을 봐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의 내가 경쟁이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만반의 대비를 하면서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나의 플랜 A가 정시야. 그러면 나의 플랜 B는 뭐지? 플랜 B도 한 번 꼭 챙겨보는 그런 3학년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세 번째 준비해 드리고 싶은 건 영남권,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권에서는 제가 가나다 순서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 파란색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수시 최저학력이 걸려 있어서 수능이 중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정시, 파란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율이 한 번 아까 수도권 1권역과 2권역을 한 번 나눠본 거하고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보면 수시가 확실히 비율이 높은 걸 아시죠? 그래서 경남대 같은 경우만 해도 수시에서 93.6% 거의 대부분을 선발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교과 전형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제가 초록색이라고 했지만 빨간색이라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과마다 최저학력이 적용되기도 하고 최저학력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대학들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렇게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걸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학과라서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경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에 따라서는 의료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이 걸려 있지만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이 걸려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모집 이용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과대부터 해양대까지 또 표를 하나 더 준비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수시 합계는 서울 권역보다는 수도권 권역보다는 수시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리고 정시가 좀 약한 편이다라는 것들이 큰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만 총 전체적으로 봤더니 수시가 83% 그리고 정시가 약 17%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 맞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가 4만 5천 명 정도라서 단일 전용으로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실기 그리고 정시까지 합했을 때도 55% 정도를 단일 전용으로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선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놓여진 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최저학력은 1개 4등급 또는 2개 10등급 이래서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낮아진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교과 방법이 전 교과, 전 과목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남아있는 한 학기지만 내가 관심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부분에 학과가 있다면 그 과목이라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교과 반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앞에 나열한 학교들이 영남권의 25개 대학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살펴보면 1만 5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만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25% 정도.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는 재학생의 인원이 감소하는 것이 영향이 더 높을 겁니다. 아까 인원 감소가 준 영향에서 지역 대학들이 추가 모집에 수백 명 단위의 추가 모집을 하는 예들을 2020학년도에서 보셨죠. 그래서 지역 대학은 확실히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함으로 해서 정시까지 정시에서 선발을 놓칠 수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올해 2021학년도 20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우리 지역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학생부 종합전용을 많이 준비하기를 사실은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생활기록부가 좋고 내가 꿈이 확고하고 준비된 것이 많은 친구들은 실제로 지역 대학을 넘어서서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하는,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은 수도권 대학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도권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용에 대한 대비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을 말하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학교 생활 끝까지 잘 준비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남권에서의 정시는 첫 번째로 N수생과의 경쟁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남권에서도 수시에서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짝은 정시에서 적은 인원을 뽑기도 하지만 워낙 남아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시가 끝까지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부산대, 경북대의 교과로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고요. 부산대와 경북대는 올해 학종에서도 최저학력을 걸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이 학종으로 좀 준비를 해왔다면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에서 점수가 좀 나와준다? 끝까지 내가 나의 어떤 집중도를 놓치지 않고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인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학종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 유형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서울권에서는 학추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수능 체제와 같이 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적으로 보면 6,580몇 명, 그래서 1.9%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주는 영향력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1만 1,000명 정도?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고요. 적성고사가 폐지됨으로 해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 이런 정도 3개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왔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서울 소재의 15개 대학은 이미 30% 이상, 그래서 거의 40%까지 육박할 정도까지 정시가 늘어났고요. 물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시에서 또는 정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향력이 높아졌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조금 더 뒤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형별로, 지역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니 당연히 학생부 교과가 전국적인 것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16개 대학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이 두 가지가 굉장히 변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표에서 보이시죠. 학생부 종합으로도 36.7%, 수능으로 38%, 즉 거의 40%에 육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교과의 반영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징 3개 대학을 우리 지역 대학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봤더니 동아대 같은 경우처럼 국어 3개의 각 교과목 몇 개 과목을 골라서 12개 과목의 엔드, 진로선택 과목 두 과목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의 석차를 소팅해서 내느냐 그런 학교가 하나 있고요. 부경대처럼 국영수사과 한국사 전 과목의 진로선택 과목으로 우리 아이들은 든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 전부를 모두 다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요. 부산대처럼 이렇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나누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 그 대신 진로선택 과목은 전 과목 반영하겠다. 이렇게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갖는 특징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충원율입니다. 이것은 제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학교육협의회 2022 대입정부 119에서 이미 발표된 자료라서 이거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같이 보려고 준비해 왔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충원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모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적어요. 그리고 한 학교에 붙은 친구들은 그 교과의 입학 성적 때문에 다른 학교에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서 충원율이 많이 높습니다. 이 충원율을 이해하시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0명을 뽑았다. 그러면 이 10명을 제외한 160%니까 예비 번호 16번까지 합격이 됐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8번까지 합격이 됐다는 뜻입니다. 10명을 뽑았다면 예비 번호 8번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가 돈다면 10명까지 돌아야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6명이 더 돌았습니다. 그런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 다 돌지는 않는다. 그런데 논술을 보니 약 3명 정도 돌더라. 그 얘기는 학생부 교과는 확실히 충원율이 높구나. 그래서 예비 번호를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일 수 있고요. 또 서울권역 말고도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거점대를 발표한 내용을 가져와 봤더니 학생부 교과는 105% 정도, 학생부 종합은 84% 즉 10명이라면 여기에서 10명 정도가 다시 학생부 교과에서는 예비 번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뽑아놓은 최초 합격자 10명 빼고 추가 합격받은 충원 합격받은 예비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다시 한 번 한 바퀴 싹 돌은 것이 부산, 울산, 경남의 특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84% 정도, 논술 31%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구도 거의 비슷하죠. 학종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보여지네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충원율이 높다. 그러니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그런 영향도 있어서 교과로 넣었다면 끝까지 우리가 충원 합격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최저학력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의 변동이 2021과 대비해서 있는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전년도 경쟁률 그리고 올해의 경쟁률까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는 안정권이야. 그럼 올해의 경쟁률 생각할 필요 없겠죠. 그냥 무조건 넣습니다. 나의 자리 확보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여기를 너무 넣고 싶은데 여기가 상향일까 아니면 적정이 될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전년도의 경쟁률까지도 참고해서 나의 위치를 올해 경쟁률까지 잡아가면서 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학력을 한번 살펴봤더니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비율을 보니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60% 정도가 최저학력을 반영을 하고 있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35%, 대구, 경북은 48% 정도. 그래서 전체 과를 선택해서 살펴봤을 때는 모든 학과가 최저학력을 학생부 교과에서 다 반영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으로 갈수록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매우 많아진다라는 걸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 지역 대학에서는 모든 학과를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학과를 반영할까요?를 경상대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경상대 같은 거는, 아니 같은 학교는 죄송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전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쭉 내려와 볼까요? 아까는 동화대 말씀드렸고요. 동의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8과목 그리고 국어 제외하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4과목 이렇게 반영하면서 진료 선택 과목 2과목 그런데 환산 등급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A를 맞았다면 2등급으로, B를 맞았다면 4등급으로, C를 맞았다면 6등급까지는 주겠다. 이렇게 다들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압니다. 그다음에 신라대부터 한국해양대까지도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10과목 그런데 동일 과목에서는 최대 3과목 이상 예를 들어서 국어를 내가 5개 정도를 등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국어 과목에서는 3과목만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의학계열과 간호학과는 전 과목 3차 등급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예체능 과목에서는 6개 과목 정도만 들어간다. 이렇게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학과마다 모두 다르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원대처럼 학년별로 다른 학교도 있어요. 1학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목을 하다가 2학년에 또는 3학년에서는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서 반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학생부 교과에서 제가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것이 주는 영향이 사실은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일반적인 내용만 말하는 거라서 학생부 교과의 고려대가 조금 특이해서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BC가 A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30% 준 학교, B를 40% 준 학교, 또는 애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A 성취도를 50% 준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고려대에서는 아이의 등급을 어떻게 가져가냐면 30%인 경우에는 1 더하기 0.3 해서 1.3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성취도 평가에서 성취도에서 등급을 50% 준 학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5 등급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 다른 학교의 생기부도 보고 우리 학교의 생기부도 보고 있는데 교과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80%의 A 등급을 주는 과목도 봤습니다.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그 친구가 고려대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이 80%였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추로 가는 전형에서는 1.8 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대처럼 차이가 나는, 서강대처럼, 연세대처럼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른 대학은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과합니다. 아까 표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 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이미 다 아시죠? 정성평가로 서류를 평가하고요. 기초, 학업 역량,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로 우리의 서류를 평가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최저학력이 조금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2022 대입에서는. 그래서 의외과하고 한의의 그리고 약학대가 기준이 좀 다르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제가 파란 걸로 준비한 대학들은 작년에 20일에 없었는데 이번에 학종에서 새로 넘어온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홍익대, 한국해양대는 이미 학종에서 최저학력을 반영하고 있었던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경희대의 네오, 경북대의 일반학생, 그리고 연세대의 활동우수, 충남대의 프리즘인재 이런 경우도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최저학력이.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수능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종에서도 너희들한테 기회가 있으니 이것도 꼭 놓치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나온 것은 인문계하고 자연계일 수 있어서 만약에 의외과도 이 정도야? 너무 약한데? 라고 보지 마세요. 의외한의의 약학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최저학력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에서도 서울대 일반전형부터 시작해서 고려대 계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최저학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 특징입니다. 경상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빨간 대학들은 제가 이렇게 울산대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학종에서는 최저학력이 없는 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 사실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면접을 못해서 저 학종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은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이 위에 많이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좀 특징이 보이시나요? 서류? 이렇게 보시면 서류, 서류 이런 말이 많이 보이죠. 자, 서류만 쓴다라는 얘기는 면접을 안 보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면접 없이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축이고요. 학종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만약에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시문 기반이라고 하는 이 대학들은 따로 준비가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나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 학업 역량, 교과 역량,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가 사실은 제시문 기반의 기초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서류 기반 면접이에요. 즉,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거 궁금한데? 라고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부터 그렇습니다. 지균부터. 그래서 우리 대부분 학종 면접 때문에 저 싫어요, 위험해요, 무서워요 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많이 변한 것들이 오래 붙여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표로 한 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교과전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세분운영특기사항에 500자 들어가는 거 맞고요. 학종의 종합의견에서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내용들은 추천서인데요.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의 두 분에게서 연간 500자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고3 선생님은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단 종합의견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보면 되고 자율활동은 연간 500자, 우리 3학년 1학기 자율활동이 들어갈 거예요. 동아리 활동도 연간 500자 들어가는데 자율 동아리 30자가 했다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다면 창체동아리로 5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수가 들어가고요. 개인 봉사활동도 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 대학에 따라서는 개인 봉사활동을 보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대학도 있어서 그거는 봉사활동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중요성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절대적이냐 뭐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을 좀 더 중심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로활동은 연간 700자,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글자 수가 높죠.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수상경력 학기당 한 것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이것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독서활동은 도서면과 저자명만 반영이 됩니다. 논술전형 갈까요? 논술전형은 2022학년도에는 학교 수는 늘었습니다. 아까 적성에서 넘어온 3개 학교가 있었고요. 그러나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최저학력이 부분적으로 과마다 좀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고요. 검은색은 최저학력에 적용되지 않는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곳, 파란색은 최저학력에 적용되는 학교들입니다. 어떤지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논술은 사실은 내가 어떤 걸 미리 대비해야지라고 해서 대학마다 좀 보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언어를 중심으로 보는 대학교, 수학적 요소까지 경상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에서 수학적 계열 요소를 물어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처럼 쭉 내려가면 수원대까지 여기 내용이 보여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제시문을 얻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자연계열로 넘어오면 수리논술을 대부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수학과 함께 과학, 논술까지 포함해서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국어와 수학도 같이 물어보는 학교들도 몇 개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입정보 119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꼭 모집 요강을 참고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전형 가겠습니다. 정시전형은 서울 지역에서는 모집이더니 많이 많이 늘어난 측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영남권은 의외로 감소했다. 얼마만큼? 471명 정도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수능 반영 방법이 예전과 비슷하겠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군별 이동이 조금 있어요. 이번에 서울 지역 대학에서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다시 가군으로 이동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표로 보면 될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나다군을 선택할 때 그런 지역별로 이동한 대학이 있으므로 그건 마지막으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시를 내가 준비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면 영역별로 가중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이라면 국어가 더 많을 수 있고요. 자율이나 공학계열이라면 수학이나 과탐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런 가중치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선택과목과 과탐에서 꼭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사항으로 꼭 챙겨보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수지만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커트란에 걸려서 딸막딸막하다 그런 경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것까지 챙겨보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었죠. 정시에서 서울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그래서 21과 22를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35%만 제가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와 여대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서울대조차도 18%에서 30% 정도 늘어나는 경향을 2022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진로진학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올해 마지막 남아있는 나의 대학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거기 그런 팁을 내가 어디서 많이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걸 저는 사실 이 표 중에서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늘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 너희들에게는 7월 둘째 주 이후에 6주가 가장 중요해라고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시 기간을 7월 둘째 주 기말고사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여기 표에 보시면 학생부의 마감일이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7월 둘째 주 끝나고 나서 6주의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싸워왔던 궁금했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던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 모든 걸 6주 동안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이때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미리 준비하는 거지만 물론 자율 동아리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6주 동안에 많이 준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전공에 대한 준비를 그때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건 11월 18일 수능, 우리가 대수능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2월 28일 날 수시 등록, 충원 마감이 21시 빵빵. 저녁 9시까지 딱 마감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때 수시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12월 28일 날 수시가 끝나버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12월 28일 8시 50몇 분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습니다라고 전화에 응대해 주는 것이 바로 수시에 등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끝까지 수시 충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월 지나서 12월 말에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대학에 따라서 정시 원서를 받고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진로진학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뭘 활용해야 될까요? 바로 3학년 때 6번 보게 되는 모의고사입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이 6월의 모평, 그리고 9월의 모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9월 모평이 가장 중요하죠. 9월 모평 때 수시로 많이 갈 것인지, 아니면 정시까지 내가 준비할 것인지, 대학의 위치를 어디까지 잡아갈 것인지, 그것이 저는 9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9월까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우리는 3월 25일날 서울교육청이 준비하는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이 거쳐서 18일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도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이번에 요새는 정보가 모자라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받게 되는 정보의 종류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입시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학별 고사로, 예를 들면 면접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실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했는지, 학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모두가 다 분석자료를 주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꼭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선행학습영향평가.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선행학습영향평가라는 걸 법적으로 해마다 모든 대학에서는 학년 초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학교 논술은 이렇습니다. 면접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불 사례도 책으로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이드북에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살펴보세요. 그래서 등급 비교, 사례 비교, 사례 이런 것들도 자소서까지도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이것도 꼭 찾아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거,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은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불 사례를 보면 우리 아이의 위치가 적정인지, 상향인지, 하향인지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물론 확실히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더불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 자료도 있으니 이 두 개를 같이 상담을 통해서 같이 비교하면서 활용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우리 학과는 이런 거 공부합니다. 꼭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가이드북도 만들어요. 이거는 동국대 거, 국민대 거 이렇게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학종의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선택에 대한 가이드북도 있지만 학종에 관한 가이드북도 대학마다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래서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선택과목을 내가 잘했나? 우리는 지금 선택과목을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이런 과목이 좀 총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일단은 이게 키워드예요. 숙명여대, 학과 탐색 가이드, 대전광역시, 권목백서, 서울대학교, 공기생활 가이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구글이든 어디든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안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박은 이거죠. 우리는 무조건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에 가면 내가 대학교 어디 가지? 어디가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진학정보, 진로정보, 학과정보, 나의 성적 분석 다 아시죠? 뭐 요새는 이 정보를 3학년 때 와서 고3에 와서 처음 알았다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키워드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작년에 구축된 건데요. 이건 아직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대입 정보 포탈 어디가는 아는데 이 어디가 밑에 하나의 사이트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이거인데요.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모든 대학에 대학에서 발표한 각 전형별 평가 기준과 결과가 과목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부터 시작해서 충만율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얻길 바라고요. 근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연히 울산 진학정보센터로 오십시오. 그러면 면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근데 나 면대면 시간 없다.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전화도 가능하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쓰세요. 그러면 바로바로 빠른 시일에 정보에 대한 것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와, 힘차게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한 학년도 이렇게 힘차고 가열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분의 길에 조금이나마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더 많은 강의들이 약 10개 정도가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더 많은 강의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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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